0 잠깐만요 잡았죠? 가버려 아 나이스 터졌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들장인 테디스틱입니다 유하 트하 카타 잠깐만요 쪼루뚜 요즘에 피들이 너무 밴이 많이 돼가지고 아우 하기 힘들어 아우 너무 하기 힘들어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이미지를 안 바꿔놨네요 이거는 잠깐 넣어두고 네 티어는 플래티넘 1 마이너스 4점 왜 마이너스 4점이냐 다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피들스틱을 하기 위해서 다치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50점인가 그랬는데 다치만으로 마이너스 4점 됐네요 개꿀 카타가 무슨 뜻이죠 카타라고 카카오 하이입니다 카카오 하이요 이 아이디 좀 이것저것 많이 하다보니까 카카오 카카오 하이 트하 트위치 하이 뭐 이건 아실테고 유한은 유튜브 하이 룬 특성은 콩콩이 빛의 망토 기미남 주문장녀 비열한 한방 영리한 사냥꾼 들고 왔습니다 튕겨 빠비 아 요즘 들어 마음에 안 드네요 요즘에 콩콩이가 제대로 안 튕겨 생각보다 맘에 안 들어 본캐티어는 다이아 1티어구요 피들 정지하는거야? 그냥 이렇게 가서 S 누르는건데? 따로 하는거 없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S 누르는거에요 따로 뭐 누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 마스터에서 강등당했어요 강등당해가지고 다이아 1티어 나부랭입니다 야 이 아리가 시스도 잘 먹는데 라인 관리도 아 뭐지? 어둠의 바람도 잘 안맞네? 얘 뭐야 얘 피들 많이 상대해본거 같은데? 뭔가 피들 많이 상대해본 고수의 움직임이 느껴지는걸? 어둠의 바람을 거의 안맞아요 잘 피한다잉 그리고 피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3대 중에 하나가 저런식으로 라인 그냥 쭉쭉 밀어놓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거거든요 아직 돌아다니진 않았는데 라인을 쭉쭉 미네 그냥 몇밤만 튕기면 킬각인데 너한테 맞추면 되지 어둠의 바람이 미니언한테 안맞으면은 니가 그냥 맞으면 돼 어때 참 쉽지? 나이스 아 카밀 개사기챔 아 역시 카밀 개사기챔 아 좋아좋아좋아 갱 달달하구요 좋습니다 아리 상대하기 쉽던데 아리가 6레벨까지는 좀 할만한데 6레벨 후부터 가 좀 어려워요 6레벨까지는 어찌저찌 뭐 좀 할만한데 튕겨주시고 실화냐? 아 뭐야 아 뭐야 노톤 아래쪽에 있죠 경험치만 놓치지 않으면 돼 이거 녹턴이 분명히 이거 쓸거거든요 그렇지 돌아가시고 뭐야 아아 아 전멸 있어? 아 아 아니랬다 아 이러면은 그냥 아 전멸 있었네 아 이러면 빨대 쓴 다음에 공포 걸고 튀는건데 괜히 마나 아끼려다가 조졌네요 하하하하 인생 괜찮아요 빈 라인 카밀이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하 오케이 도랄링 두개는 웬만하면은 미드피드 하실때는 가져가는게 좋구요 이거 별로 안좋은데 전멸 없나? 아이고 전멸이 없네 펑탄대 그렇지 그거까지만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네 잠깐만요 잡았죠? 가버려 아아 나이스 아아 아리 죽는소리 너무 좋아 하하하하하하 아 아리 죽는소리 좋아 아 너무 달콤했다 뭐야 녹톤 벌써 6레벨인데? 지금부터 빨면은 굿 녹톤 6레벨이니까 이거 살짝만 조심합시다 나 지금 죽으면 제압킬이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먹어주고 아마 녹톤이 분명히 미드 한번 올라고 할거야 이거 제압킬 저만 지금 제압킬이라 제가 먹기 딱 좋거든요 그니까 이제는 라인을 밀지 맙시다 아리가 라인 밀어주면 같이 밀고 아님 말고 아리가 저런식으로 밀어주면 제가 굳이 안밀 필요는 없죠?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거니까 저렇게 미는거죠 집에 가서 한 라인만 더 먹고 갈까? 아 뭔가 불안한데 아 이 한 라인만 더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 있다 그쵸? 님들 이거 뭐 있죠? 뭐 있는거 같애 아리도 안보이고 녹톤도 안보이고 지금 바텀은 라인 밀고 있으니까 바텀은 아닐거고 그럼 탑인데 탑도 지금 문도가 안보이거든요 느낌 쌓은데? 이렇게 라인을 밀면 여기 없다는거지 바텀 다이브 갈건 아니잖아요 오케 큐 썼으니까 나도 E한번 날려주고 봐봐 이거 미드랑 바텀 사이였죠? 너무 뻔하다 야 이거 킬각 한번 잡고 갈게요 킬각 나오거든요? 야 얘 극한으로 살이네 아 잠깐 나 너무 앞으로 나왔는데 아 이게 아리는 별거 없는데 녹턴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오케이 일단 전 아니네요 바텀 있네 집에가서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뭐야 어? 어 아리가 킬을 먹었네? 혹시 아리 뭐 빠짐? 어? 흐흐흐 나이스 쉔 궁 빠졌고 굿 아 블루버프 오자마자 그냥 달달하게 회수해버렸죠 너무 맛있고 이런 블루버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튕겼다 잡았다 나이스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죠 공포 침묵 빨대 그렇지 한 번 더 빨대 잘 빨려 개잘 빨려 쭉쭉 빨아버려 좋아 어 아래 궁 있지 않나 나하 이거 녹턴 다음번에 미드 궁 100%겠네요 이러면은 나 잡아야 되니까 지금 현상금 저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일단 집에 가기 전에 미드 라인 한 번 더 밀고 블루버프 먹고 천천히 큽시다 어 나 한 800원 아 800원은 아니고 한 600 얼마 될걸요 지금 아 이거 봇이다 아리까지 갔나? 아 아리까지 갔네 아리까지 내려간거는 솔직히 생각 못했다 아이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유 아 우리 카멜 친구 죽을라 그러네 이 정도면 라인 클리어 나쁘진 않네요 내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건 게임 질 수가 없는데 두려운가 이게 헤르메스니까 무리는 하지 맙시다 무리는 하지 말고 나도 이제 슬슬 돌아다니거나 초식이 하나 들고 그냥 요렇게 갈게요 초식이 어딨어 아 아이템 개잘나와 아 아이템 너무 행복하게 잘나와 녹턴이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을까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괜히 욕심부렸다 아 근데 초식에 그거 아 도발 맞은 줄 알았어 도발 맞은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도발 맞은 줄 알았네 진짜로다가 현실 도발 맞았네 그냥 무리하지 말고 성장이나 꾸준히 할걸 방금 핑크하드에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지 방금 되게 이상한거 같았는데 아 알리사 저거를 씹었네 아 알리스타란다 녹턴 뭐야 아리 왜 저기서 죽어 왜이래 왜이래 주워 잡았다 아리 잡았다 아 아 아 저거 아 주문방 주문복 아 뭐냐 저거 뭐 저거 뭐라그러냐 저거 저거 뭐냐 아 저거 뭐지 저거 뭐라그러죠 무효화 구체 아 진짜 개 아깝네 아 나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오우야 어디까지 훔쳐가는거야 와아 아 멘탈 나간다 정신 나간다 이번판 무빙 뭔가 대체적으로 좀 깔끔하긴 한데 너무 이상하게 죽은 게 많아 굿굿굿굿굿 뭐야 너 어떻게 여기다 와드 박아? 뭐냐? 되게 날쎈데? 여기다 와드를 박네? 나 저기다가 와드 박는 미드라이너 처음 봤어 아깝다 어? 아 아 옘병? 와 조졌는데? 나이스 이러면 이득 이러면 이득 조니야만 뭔가 좀 빨리 나왔었더라면은 이거 탑라인 너무 꿀인데? 아 근데 이거 갈 때쯤이면 다 없어졌을까요? 내가 진짜 이 가녀린 몸뚱아리로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긴 한데 아니다 이거 가도 새로운 거 추가돼가지고 먹을 건 되게 많겠네 아 우와 최소 200원이다 다 먹는다는 가정 하에 어? 어? 거의 한 2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어? 최후의 최후까지 한 라인만 더 잠깐 이거 왜 녹턴 궁극기가 벌써 차일 리는 없겠죠? 아 감히 나를 어? 내가 말야 어? 나름 그래도 전 챌린저의 무빙이라고 인마 건방진 자식이 어? 아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뒤에 이상한 친구 있어 벨트 잘 못 쓰는 사람한테는 루덴도 좋네요 근데 루덴은 라인클리어가 한 방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녹턴 설마 나한테 불? 어? 어?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먼데? 그거 먼저 잡고 빠질 수 있나? 어디를 피기가 애매하네요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싸워? 다 싸우네 어디든? 어? 어? 뭐야 쟨 또 왜 저기서 죽어 저거 어차피 나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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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와 평타 캔슬 미쳤다 나 근데 이번판 하아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되지? 어? 잠깐만 저는 그냥 이거나 밉시다 이거 밀어도 충분히 이득이니까 요거 딱 밀어놓으면 케이틀린이 슬금슬금 내려오죠 어? 뭐야? 아리가 왔네? 아리는 좀 그러는데? 저 아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오케오케 나 아니야 여기 할 명 얼마나 하지 않을까요? 아휴 비벼먹을 이번판 예측 다 틀리네 뭐 맞는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 나 15레벨이다? 하하하하 뭐야 그게 딜이 나와? 와 딜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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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리도 뭐 안고 휴후 오프 휴후 2차 2개 날리는게 더 이득인거 같죠 지금은 미얀들이 하나 빵 올려주고 캐틀 치명템 너프되고 글쎄요 이게 폭풍갈퀴가 좋아져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1초동안 공격안하면 치명탄데 이거 되게 좋을것 같은데 요렇게 3개템 임피 대신에 이거가면 좋지 않을까요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미드 올라가야겠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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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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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아니지 근데 미드인데 아 야 일로오지 야 아 아 옌병 아 여기 왔다 어 이거 아 아 아 아 카멜 설어서 끝나진 않겠다 아냐 궁은 있었어. 미안해 신지대. 이거 잘렸어. 궁은 있었어. 미안. 궁은 있었어. 내가 바텀을 괜히 갔나봐요. 바텀에서 파밍하는게 잘못됐던 것 같은데. 나는 싸움 안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싸움이 되게 잘 걸리네요. 오! 깔끔하네. 야! 나랑 좀 비비지마! 안그래도 여름이라 더 뒤지겠는데 겁나 비벼댔네. 이 소자식이 말이야. 아! 잠깐 이거 녹턴. 아 녹턴때문에 진짜 편히 쉬지를 못하겠네. 진짜 어딜가든 녹턴을 녹턴이 신경쓰이니까 답답네.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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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뭐하냐 이 인간들? 아 나 실수하네 진짜로. 아니. 아니.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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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피들 평타 모션 도대체 언제 바꿔줘요? 내가 이거 문의한지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바꿔주시네 지금 피들 평타 자세히 보시면 안보여요 잘봐요 방금 봤어요? 아래에 이상한 것만 나오는거? 지금 피들 평타가 이래 터졌다 라이라이 슬로우 플러스 광역 침묵에다가 알리사 잘함 미니언 정리 좋고 나만 궁 쓰면 이겨요 내가 궁 못쓰고 허무하게 잘리면은 좀 분위기 쌓여지는데 아 나 근데 지금 녹턴한테 한방에 죽을 것 같은데 체력 300, 600 체력템 하나만 더 갑시다 여기서 딱 그거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리안드리인가? 리안드리의 눈물인가? 디etaan 틀번혁 기다려봐 쟤님 어차피 바로 아니 바로 못가니까 집에가서 잘 안돼 제발 또 체력이 없는데 아 제발 진짜 설마 제발 설마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공격적이야 나 2400원 있다고 집 갖다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 2400원은 솔직히 너무 크거든요 2400원 정도는 좀 기다려줄만 했는데 어 잠깐 이거 누구 오나 보다 귀엽기니 이거 저 그냥 요쪽에서 궁각 보고 있을게요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요쪽에서 보고 있어야겠다 아 뭐야 안 막네 하긴 안 막는 게 아니고 못 막는다는 게 좀 맞는 표현이겠죠 뭐야 나 뭐 맞았는데 뭐야 나 방금 뭐 쉬게 한 대 맞았는데 와 피들 딜 봐 와 그 짧은 순간에 미니언한테 아 몬스터한테 딜 2300 들어가네요 갑들 스틱 나 돈이 너무 많은데 아까부터 갔다 오라면서 지들끼리 또 싸움 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냥 그냥 가야겠다 이거는 왠지 이번에 또 싸움 열 것 같거든요 얘네 그냥 돈 좀 남겨놓친 거 안 그래도 얘네들보단 코어템 많이 나와가지고 딜 충분히 세요 딜 ю정 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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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 근데 얘네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어어 이거 느낌 싸한데 오리안드리까지 가고 얘를 이제 벨트 말고 동호로 바꿉시다 와 나 템 진짜 개잘 나왔다 와 이거 궁 쓰고 전멸 쓰면은 뭐 수은 이런거 아무것도 필요없이 다 죽거든요? 수은 그딴거 의미 없어 그 대신에 라인클리어가 지옥같아지겠죠? 벨트가 없어지니까 벨트가 별로 안좋은데? 내가 피통이 생각보다 높아 문도야 미안한데 내가 피통이 생각보다 높아 어? 나한테 들어오나? 어 아니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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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가요 마무리 하아 이거를 이겨내여 하아 이거를 이겨내여 이래서 요즘 원딜 챔피언들이 안나오는거군요 피드, 이렐, 카밀, 신지드 게다가 알리스타까지 다 그냥 이제 누구냐 케이틀린한테 달려들면 살 방법이 없네 요거는 이렐리아 줍시다 저렇게 달려들면 방법이 없잖아 내가 원딜여서도 완전 빡쳤을 것 같아 번돈 18,850원 대 12,560원 달달했죠 자 이렇게 아리 상대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실수를 하긴 했어도 한타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타 때 제가 그 뭐죠 궁극기 쓰는 곳마다 요 마우스 포인트 해놨으니까 요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콩콩이, 빛의 망토, 김이남, 주문장렬, 비어라 남방, 영리한 사냥꾼 들었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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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